안녕하세요. 호플 채널의 창훈입니다. 린스와 트리트먼트, 혹시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그냥 비슷비슷한 거라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 트리트먼트가 린스보다 더 좋아서 트리트먼트만 쓰면 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요 둘은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우선 린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디셔너라는 이름보다 린스로 더 알려져 있고요. 주요 기능은 코팅 기능을 합니다. 샴푸 후에 모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자외선 보호 및 정전기 방지 기능. 요즘은 린스에 영양 성분도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머리에 영양과 수분 보충은 트리트먼트가 주로 하고요. 린스를 바르고 난 후 1, 2분 후 바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린스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두피에 닿지 않게 하고 모발에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트리트먼트입니다. 헤어팩이라고 하고 헤어 마스크라고도 합니다. 린스와 같아 보이지만 트리트먼트는 손상이나 건조된 모발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합니다. 트리트먼트는 충분한 흡수를 위해서 10분이나 20분 정도 방치하는 게 좋고 헤어캡이나 스팀타올을 사용하거나 모발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것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트리트먼트 역시 유분이 많아서 두피에 닿으면 좋지 않다고 해요. 린스는 매일 사용하는 게 좋고 트리트먼트는 주 2, 3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것의 사용 순서는 우선 샴푸 후에 트리트먼트를 발라서 모발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한 후에 린스를 발라서 코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린스를 먼저 해버리면 코팅이 먼저 되어서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 다 두피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충분히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집에 트리트먼트 있었는데 저는 바르고 나서 거의 1분도 안 돼서 바로 씻는 게 좋다고 들어서 씻었는데 그건 린스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린스랑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